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곳곳에 밧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을 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밧줄입니다. 지난 8일 아침 이 줄이 끊어지며 작업 중이던 46살 김모 씨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 경찰이 밧줄을 끊은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였습니다. 술에 취해 옥상으로 올라온 서 씨는 당시 작업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고업용 커터칼로 절단해버렸습니다.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일하는 한 작업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직후였습니다. 서 씨는 작업자들이 매달린 줄 4개 가운데 하나를 자르다가 다른 쪽에서 노래가 들리자 그쪽으로 가서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. 서 씨의 항의를 받은 작업자는 노래를 껐지만 이를 모르고 노래를 틀어놨던 다른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.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